안녕하세요. 달그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급하게 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아마 기농기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구인 자유농장 유튜브나 소식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농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현재 각종 소송 중이며 빚도 10여 년 지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 거주하는 주택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창고 공간에서 곰씨, 올바, 세나 이 세 분이 이 추운 겨울을 나야 합니다. 저희도 그간 큰 도움은 드리진 못했지만 이번에는 너무 큰 사건이고 추운 겨울에 거주 공간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 지켜보고만 있긴 너무 힘들어서 염치 불구하고 구독자분들께 지구인 자유농장에 후원을 해주십사 부탁드리려 합니다. 뒤에 영상에 지구인 자유농장 채널에서 오늘 올린 화재 영상이 나올 건데요. 해당 영상 하단에 후원 계좌가 나오니 1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습니다. 흉내라는 메시지와 함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저희도 이미 후원을 했고요.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좋으니 젊은 기농인 친구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왔으면 합니다. 항상 달그닥TV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뒤에 영상도 꼭 시청해주세요. 야홍이 아홉 마리에 있어. 몇 마리에 있어? 오빠 저기에. 안녕하세요 지붕이 가림 여러분. 지금은 자녀농장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저는 잔아. 저는 잔아. 저는 잔아. 저는 잔아입니다. 여러분. 우선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화재가 발생해서. 제가 살고 있던 집이 완전히 불에 타버렸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저희는 핸드폰을 한 대 들고 나온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 개 한 마리. 그 다음에 사람 셋 목숨만 간신히 검진 상태예요. 옷도 그냥 제일 가까이에 보이는 옷을 주워 입고 나온 거고요. 그 나머지 고양이 여덟 마리는 생사를 알 수 없는 나이 생활이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고양이들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돈도 팩도 친구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집이 뿌듯한 것을 보니까. 저희가 생각보다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았더라고요. 많은 것들을 잃었고. 그래도 지금 저희 목숨이 아직 달려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셋 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상황이어서.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예요. 저희는 여전히 남을 시청과 싸우고 있는 상태이고. 이제는 유튜브를 할 수 있는 많은 학비와 컴퓨터들을 다 잃은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씻고 먹고 할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저는 지금 입고 있는 게 전부이고. 속옷 한 장 제대로 챙겨나오지 못한 상태거든요. 이거는 사실 판넬주택이 화제에 위험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위험하지는 사실 몰랐어요. 정말 무슨 과자 봉취가 불에 타듯이 순식간에 집이 전체가 불이 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몸이 안 좋아서 층인데 누워있었는데. 세나다 봉취가 와서 깨우지 않았더라면. 사실 그대로 불타져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한 상태고. 저희가 열심히 구한 자료들. 증거들. 많은 것들이 지금 불에 타버린 상태입니다. 물론 그래도 저희는 포기하지 않을 거지만. 사랑하는 지구인 가족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다시 유튜브를 하고. 나머신장과 싸울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저희 지금 세명. 몸만 있는 상태거든요. 목 다주 잘 되어서. 받은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지구인 가족 여러분. 도와주세요. 대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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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질이 너무 순식간에 순식간에 타버려서 그 안에 지금 남아있는거라고 슬카롭게 타버려서 제대로 그런거밖에 없더라구요 그리고 가장 가장 슬픈거면 야호 야호 야호이들을 구해주지 못한거가 가장 마음에 아픕니다 가장 마음에 아픕니다 그냥 지금 저희한테 제 남은 게 남은 게 그냥 저희 셋이랑 진복이랑 고양이 고양이 한 마리 그게 꼬꼬애들 순식간에 순식간에 너무 일어난 일이라서 저희도 사실 너무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정신없이 정신없이 지금 이게 사실 근데 진짜 이게 아직까지도 현실인지 잘 아직 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인가 지금 우리한테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맞아? 아직 현실로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 사실 머릿속에 머릿속에 하얘서 사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경황이 없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불이 이렇게 무서운 줄 저는 오늘 처음에 알았는데 불이 지금 119분 불은 시간에 그냥 집이 다 타버릴 줄은 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데 저희의 기반이 되는 집이 다 타고 나니까 지금 머릿속이 그냥 하얗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어떻게든 근데 왜 저희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어떻게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죽지 못해서 유튜브 시작했는데 저희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웃으면서 슬퍼도 웃으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진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힘든 이런 상황이 있다 오는지 모르겠어요 어 진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달아질지 막막해요 막막한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또 어떻게 제가 고양이비로 뭐 그저 해준게 또 미안하고 어 진짜 저희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노력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될까요 진짜 세상은 좀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기반이 되는 기반이 되는 구분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불이 나서 뭐 소방관 분들도 다 갔는데 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 어떻게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들거든요 진짜 진짜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살려고 죽으라는 말인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진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왜 이러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웃고만 살려고 했는데 세상이 그렇게 되지가 않네요 구독자분들한테도 좋은 모습만 보여 드리고 싶었는데 한순간 이렇게 되니까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창현처럼 목숨 하나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정말 목숨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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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힘내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일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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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ward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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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